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는 삶, 그 신앙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남에게 의존하는 것, 어떠한 타인에게 의존되는 삶을 싫어합니다. 특별히 20세기 들어서 실존 철학, 바로 인본주의적인 철학, 나의 삶, 나의 삶의 길 이런 것이 다른 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조가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독립적인 삶,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그야말로 현대 언어로 시크하고 쿨한 도시적인 현대인의 의미다, 이미지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시크하다는 말은 이성적이고 아주 도시적인 그러한 세련된 그러한 의미가 바로 시크하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 출발 자체가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철학, 내 자신이 추구하는,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을 다 십자가해서 우리가 죽음에 넘겨오는 그러한 자세가 바로 예수를 믿는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이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본연의 이러한 추구하는 정반대의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정도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신앙, 그 믿음이 퇴색되고 인기가 사라지고 아주 옛날 시대적인 이러한 것으로 전락하고 많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이 현대의 그 포스트 모던이즘 탈전통과 탈역사와 탈권위와 이러한 것들로부터 완전히 탈피하려고 하는 이러한 실존주의적인 그리고 포스트 모던이즘적인 이러한 사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고 믿는 현대인들의 그 신앙이 도태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오늘 교회를 통하여서 진정한 마지막 시대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그 추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그 사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독인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은 불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패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바로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영어로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바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바탕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으로 인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대에 흐르는 이 사조 자기중심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교회 가는 것과 자기의 영성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사조로부터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가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첫째는 가르침입니다 캐리그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했다 그래요 코이노니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헌신 이것을 세 가지가 있어야 진정한 교회의 그 기능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신학 바로 현대인들의 그 사조에 맞춰서 슐라이어마허나 폴틸리와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나의 관점과 나의 이성으로 분별하고 이것을 도덕적인 관념으로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 자체가 바로 감정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기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서 생기는 그러한 도덕적인 그러한 관념에서 바라보는 하나의 감정적인 현상이 종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현대인들은 좋아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판단 기준이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것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과연 그 판단이 하나님의 뜻의 합한 판단인가 아닌가 그 결론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의존과 또한 의지하는 이러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의지의 표현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 속에 그 말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자세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면 판단 기준이 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바른 신앙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여 못 박혔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철학에서 내 전통에서 떠나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절대적으로 내 삶을 주님께 의존하는 삶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한 종교개혁자여 참 우리가 존경하는 마르틴 루터 그분은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그 당시에 잘못됐던 그러한 신앙 면제부를 통하여 참 구원을 받고 돈으로 어떠한 연옥에 떨어진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게 해준다는 그러한 교황청에 잘못된 그러한 비성경적인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맹렬하게 이것은 아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크레디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주장이요 그때로부터 우리가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고백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세상을 떠날 때 때난 후에 그 친지들이 와서 마틴 루터를 장례치기 위해서 장례를 하기 위해서 그 시신을 옮기는데 그 베개 밑에 쪽지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 쪽지는 여섯 개 글자가 딱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느냐 우리는 거지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라틴어로 또 썼어요 한 세 글자는 독일어 세 글자는 라틴 이건 무슨 말이냐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참 종교개혁의 삶을 위해서 전 일생을 바치고 살았던 마틴 루터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우리는 거지와 거지다 이거 거지와 같다가 아니라 이것은 뭘 말하냐 전적인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절대 의존의 신앙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이것을 그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못 사는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걷어가면 우리의 육체는 마치 장막이 무너지는 것처럼 육체는 죽음에 넘겨져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싸게로 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의존되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숨쉬는 것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다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먹고 마시는 것 이것 자체를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구해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이 좋은 옷을 사입어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좀 풍성하게 내 마음대로 먹어볼까 이런 것에 치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어야 될 것 가장 첫째는 뭐냐 우리가 영적인 삶 영적인 삶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면 인간은 호흡이 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십니까 여러분 첫째는 뭐냐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삶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호흡이 다 나갑니다 저는 그걸 처음에 독일에 와서 공부할 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 암환자로서 이제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환자를 봤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마지막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숨을 막 가쁘게 쉬더니 숨을 호흡 뱉고 말이에요 호흡이 떠나가면서 숨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것을 뭐가 끊어졌어요 숨이 끊어지는 걸 말이에요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호흡이라는 것은 기도와 같은 거예요 기도 기도가 바로 우리 육신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존 칼빈이 말하기를 이 기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기도예요 두 번째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절대 내가 의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어떠한 것보다 맨 처음에 우리의 신앙 삶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호흡이에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모태에서 이제 막 나왔을 때 무엇부터 합니까 호흡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숨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 세상에서의 삶이 시작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요 가장 중요한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먼저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기도할 필요가 우리가 생각에는 없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셨어요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매일 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철야 기도도 하셨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리고 그의 경애하심을 인하여 응답을 얻었느니라 티브리소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눈물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희숙이야의 눈물의 기도는 이제는 너희가 죽을 것이니까 가산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한 말씀을 듣고 그는 벽을 바라보며 비둘기처럼 학처럼 말이에요 구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15년의 삶을 응답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눈물의 통해의 기도 다윗의 숨겼던 바세바와의 그 간음을 통해서 우리아가 죽게 되고 또한 결국은 자기 불륜의 자식까지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지만 다윗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했느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침상이 뜨도록 내가 눈물로 기도했다 주여 내 눈물을 눈물병에 개수하소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눈물이 많이 흘렸으면 침상이 그냥 떠오르도록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것 이것은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러나 그마만큼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 왜냐 눈물 속에서는 진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눈물 많이 흘리고 나면 마음과 몸이 좀 시원해진 거 느끼지 않습니까 왜 그러세요 내 마음이 정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분노와 노염과 이런 것들이 눈물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되는 정화된다 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는 바로 눈물 속에는 스트레스 홀몬 노아드레날린 에프네프린 같은 그러한 스트레스 홀몬들이 많이 배출이 돼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특별히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 내 영혼과 육신이 그야말로 온전히 전인격적인 치유와 회복의 응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을 해주신 기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기도한 후에 무슨 일을 행하든지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제자들을 또한 뽑았어요 또한 귀신들을 내쫓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떠한 지역에 가기 전에 맞도록 밤이 맞도록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시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올렸다 그랬을 때 변화 산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 형상이 눈처럼 희게 됐다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 보곤 9장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었다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다라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존 칼빈이 말한 것처럼 절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우리 인간의 사랑의 고백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를 범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또한 금식 기도를 통해서 또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추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절대 의존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신앙의 태도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호와 로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양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다 나는 목자여 너희는 양이로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이 한 가지 딱 자라는 게 있습니다 뛰어난 게 있어요 귀가 밝다는 귀가 그러나 양은 여덟 가지 특징이 있는데 대부분이 좀 열악합니다 시력이 매우 나빠요 1미터 이상을 잘 붉은 분간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시력이 나빠요 그래서 무엇인가 어물어물 거리는 게 있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잘 속아요 잘 속아 늑대와 하이네와 같은 이러한 아주 못된 맹수들 짐승들은 그 양들의 잘 속는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골짜기로 좁은 골짜기로 몰아가가지고 거기에 가둬놓고 다 잡아먹는 거예요 꼼짝없이 당해요 목자가 없으면 당합니다 또 양들은 빨리 뛰지를 못해요 그래서 뛰다가도 잘 넘어져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맹수에게 잘 잡혀먹혀요 홀로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한 번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를 못해 벌로는 목자가 와서 일으켜줘야지 일어나는 거야 이게 바당바당 바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비슷한 건 몰라 저도 목회를 하다가 보면 뭐 이런 그 아 참 양무리가 맞구나 그러한 참 느낌을 자주 갖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이기적이야 이기적 양이 좀 온순하게 보이잖아요 양보다 잘할 것 같죠 절대 그렇잖아요 그 새끼들이 와서 엄마 젖 좀 먹으려고 그러면 그거 싫어해요 그냥 막 빼버리고 그냥 이기적이고 차갑습니다 그저 각자 먹일 것만 찾는 데 현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목자의 음성이 없고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그냥 낙어대고 마는 거야 낙어대고 여섯 번째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있는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수풀이 있는지 이걸 몰라요 그래서 항상 목자의 인도를 따라야지만 길을 헤매지 않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귀소본능이 있어요 근데 갔던 길은 잘 돌아와 어디 자 이제 양떼들을 다 푸른 초장에 다 흩어넣고 너희들 마음대로 먹으라 해놓고 흩어져 있는가 넓은 푸른 초장에 그러면 이리 오나라 목자가 말하면 자기가 갔던 길 그대로 돌아와요 그래서 돌아와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 뭐냐면 참 희한 참 희한 참 희한한 게 말이에요 여러분 돼지나 이러한 짐승들 염소 이걸 잡을 때 얼마나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고 죽기 싫어서 난리 치는 양물이 양물이 드는 양은 죽을 때가 되면 참 참 해진 거예요 곧 죽이려고 칼을 들어도 반항이 없어요 참 이야네 그래서 이상하게도 죽음 앞에 체념하는 체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양 이라는 것 참 보기에 우리가 온순한 것에 대표적인 것이지만 사실은 중동지방에서 욕이 뭐냐면 야 이 양 같은 놈아 이게 바로 중동사람들이 양을 많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얼마나 고약한 건 아는 거예요 고집 피고 자기 갈 길을 가고 말 안 듣고 말이지 제멋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길로 각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양은 자기의 길을 찾아서 그야말로 현대인들 독립적 독립적이고 실존적인 자기의 삶 자기의 식으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고집이 본능적인 고집이 양물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양은 희망이 있는 게 뭐냐 양에게는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있을 때 양만큼 안전한 동물이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장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리고 양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해요 금방 구분합니다 아무리 똑같은 옷을 입고 냄새도 똑같이 그 옷 속에 취해 있지만 말도 똑같이 흉내를 내지만 양을 속일 수는 없어요 보는 것으로는 속일 수 있어요 양의 탈을 쓰고 늑대가 양의 탈을 쓰면 양은 속아 넘어가요 그러나 똑똑한 양들은 바로선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보고 아 이것은 거짓된 것이오 가짜구나 이단이구나 이것을 양들은 분변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양들 선택된 양들 잃어버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바로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잃어버린 양물이들은 금방 듣고 돌아오는 게 목자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들리도록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렇게 되었을 때 양물이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양물이들이 이것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각자에게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으로 각자의 삶 속에 필요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 들려지는 똑같이 이 종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지만 내게 하는 말 같네 오늘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에요 여러분 그렇게 들려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약물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으면 그 말씀을 이제는 내 삶 속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말을 듣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자문서 4장 25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 눈을 바로 보라 내 눈꺼풀을 똑바로 뜨고 내 앞길을 곧게 살펴서 내 발이 행할 길을 뭐하라 평탄케 하라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여러분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예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난한 땅을 열두 지파의 대표를 열두 명을 뽑아서 그 가난한 땅을 정탐하러 보냈어요 왜 하나님께서 왜 보냈을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인데 그때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이 가서 직접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무기를 가져있고 어떠한 농산물이 있고 그들의 환경이 어떠한 것인 것을 잘 탐지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무조건 그냥 돌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들의 무기가 무엇이고 우리가 그들의 어떠한 힘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교육 수준이라든지 문화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성교사가 성교지에 갈 때 무조건 믿음으로만 간다면 반드시 실패해요 무슬림 지역에 간다면 무슬림들의 문화가 무엇이고 삶의 태도가 무엇이고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러한 것들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해요 권리아스를 물멧돌 하나로 권리아스를 죽일 때 그들의 다윗이 그냥 성령 충만하여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성령에 의지해서 던지니까 성령님께서 그냥 그 물멧돌을 갖다가 딱 붙여보셔서 그냥 권리아스의 머리통 비관에 그냥 콱 박아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일생동안 목동으로 목자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자와 곰들과 싸웠어요 여러분 사자와 곰이 얼마나 날쌉니까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골리아스에 뒤지지 않냐는 민첩함이 있을 것이오 사나운 것이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늘 물멧돌을 잘 그것도 말이에요 시내가에 가서 그 매끈매끈한 물멧돌을 준비해서 항상 주머니에 넣고 있었어 지팡이를 쥐고 그리고 사자와 곰이 오면 그것을 꺼내가지고 물멧돌에 싸가지고 그냥 쫙 던졌어요 백발백중 이러한 엄청난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들이 전쟁이 났을 때 누구도 골리아트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겁에 질려서 완전히 그냥 사면초가 더 이상 이길 수 없도록 관양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들 그랬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나가서 만군의 요호의 이름으로 내가 골리아스를 처치하는 그러한 그 담대한 믿음을 가졌는데 단순한 믿음만이 골리아스를 쳐서 죽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도 않고 성령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쓰실 때 그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됐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그 최고의 학문과 문화와 그 애굽의 그 모든 왕자의 삶을 통하여 그 수업을 받게 한 거예요 그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연단이 필요했어 그래서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그 광야의 길을 철저하게 다 섭렵하게 해서 여러분 40년 동안 40년 동안 공부하고 40년 동안 광야의 목자로서의 삶을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시떨근 나무 아래에서 부르셨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쓰지를 않습니다 준비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철저한 순종과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지의 삶 의존하는 신앙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지혜를 따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이 바로 이 부족한 종이지만 이 종이 의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이 사역을 할 때는 내가 뭐 때문에 이 사역을 하겠습니까 인간의 어떤 영화를 위해서 제가 이 사역을 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한국에서 의과대학을 다니는 도중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독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10여 년 이상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광야와 같은 삶을 통하여 철저한 연단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연이 있는 거예요 많은 낙심과 자잘과 인종차별과 언어의 다름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권한 속에서 훈련이 된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 종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을 훈련시키기를 원하는 것이예요 전쟁이 나보면 어떤 군대가 강한 군대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전이에요 실전 그 군대는 왜 이렇게 전쟁이 나니까 잘 싸우느냐 훈련이 강한 거예요 훈련이다 다른 군인보다도 훨씬 강도 높은 훈련이 있을 때만이 실전에서 그 효과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 가지의 채널이 있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두 번째 채널은 뭐냐 내 자신의 의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속에 이루어지도록 절대 복종하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 있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복소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의화단 운동 외세를 배척하는 운동에 그래서 의화단들이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체력을 길려서 우리 기공체력 있잖아 우리 쿵푸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기이 체조가 있잖아 그래서 그것을 연마해서 외세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그냥 열심히 무수를 연마해서 영국군들을 몰아내려 하고 독일군들을 몰아내려 했어요 그러나 실전이 붙으니까 그냥 총알 앞에서 그냥 맥없이 다 죽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기공체조로 하면 총알이 맞아도 우리는 죽지 않아 나 직접 중국 사람한테 들었어요 자기네들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맹목적인 믿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맹목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면 골리아스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죽일 수 있을까 이거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갑옷도 연구했습니다 그들의 투구도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딱 한 군데가 약점이 있더라고요 이 미간은 이게 열려져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투구는 완전히 코까지 다 막아있잖아요 그러나 이 불레색 군대들은 이 모자만 썼어 모자만 여기 밑에는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벌어져 있는 걸 보고 당시에 다큰 실력대로 내식대로 하나님이 내게 그동안 훈련시킨 대로 그것으로 승부를 본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것은 다윗을 따라올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를 물멧돌로 죽일 때는 엄청난 그러한 정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러한 원수들을 그냥 물멧돌 하나로 내가 능히 이기리라 능히 그들을 넘기우리라 죽음에 넘기라 하고 던졌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해서 인간의 놀라운 훈련과 인간의 놀라운 연습을 통해서 닦아진 그 실력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확하게 적중해서 결국은 대승을 거두고 말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우리는 늘 취하는 활용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 활용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뭐하라 취하라 내 것을 취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취해야 되는 것이예요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바로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그 주신 전신갑주를 우리가 늘 취해야 돼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졸린 눈을 가지고 잠깐 일어나서 침대에 걸터 앉아서 진리의 허리띠를 쳐놓아라 의의 흉배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믿음의 방패를 구원의 투구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내가 착용하느라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매일 첫 시간에 먼저 취하고 무장하고 새벽기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을 착용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것을 활용하라 이겁니다 내 것을 버려야 돼요 내 교만과 내 완악함과 내 연약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착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참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하는 절대 신뢰하는 그 신앙의 대도를 우리의 마청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여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것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내 삶속에 내 마음에 적용합니다 주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기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작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한 여러분 오늘 또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것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참여함으로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죄악스러운 모든 것들이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삶을 통하여 바로 절대 의존하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속에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진정한 목표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담겨있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절대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참으로 진리오 진리오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보금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